기획재정부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에게 기부받자는 당정의 절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오자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바뀐 안을 심의하려면 정부가 국회 수정안을 아예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처리,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부터 짚어보죠.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기재부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질책한 바 있는데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당정 절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기부하자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요. 아직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원금을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받고 기부하려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을 아예 거절하는 형식의 기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부터 계층 갈등 유도까지 이 방식을 두고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과거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형편이 나은 국민이 기부를 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운동이 실패를 한다면 정부가 적자 구체를 3조 원 이상 찍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가 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면 9조 7천억 원가량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13조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지금 자발적 기부안에 반대하는 것도 결국은 그 예산 문제 때문일 텐데, 미래통합당 최근 입장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이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자발적 수령 거부를 기부금으로 인정해서 연말 세액 공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여당과 정부가 협의한 예산과 항목을 확인시켜주면 예산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네, 지금 여야 공방에 2차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이 생명인데, 순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민주당은 일단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처리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